네? 다 같이? 1층도 찍고 아 이 친구도 여기 있고? 알겠습니다 아니 왜 내가 잠깐만 여섯이 내고향이야? 나 왜 어디가야 돼? 아 저만? 아 1층 한번 보여달라고요? 알겠습니다 자 이거 드리고 자 1층조도 보여드릴게요 1층이 아 지금 여기가 지하 1층이에요 무브엔터테인먼트인데 야 잠깐만 뭘로 올라가야 되나 이거? 엘리베이터 뭐에요? 화물 화물? 야 이거 왜이렇게 넓어? 야 이분은 아 예쁘시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뻐서 아 탕비실도 있고 야 어 이게 야 이게 뭐야 응? 야 이거 커피숍이 있어? 회사에? 야 이거봐 이거vas 아니 건물 за체에 커피숍이 있는거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서 멋은 저기 뒤에 봐봐 아 저거 한 20명 미팅 할 수 있는 와 여기 한번 볼께요 크 메뉴 어 에스프레소부터 아메리카노 야 이게 진짜로 선진이 형 약간 구글느낌이네 우리가 무브하면 사람들은 무브드 하지 우리는 무브업 예 우리가 움직이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와 이게 참 대단합니다 무브엔터테인먼트 아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 대용화면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빌리언의 돈 많이 들인 뮤직비디오를 와 보고 계십니다 와 여기 옆에도 있어요 어벤져스야 여기 완전히 여기도 한번 와줄게요 이렇게 제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면 꼭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플레이닝 디비전 매니저먼트 서포터 팀 라운지 카페 비싸 예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렇게 또 있고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해야 되나 자 이게 또 무브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게임이죠 파워레인저 예 맞죠? 파워레인저 아직 출시가 안되고 예 출시될 예정 예 와 이런 것도 잠시 야 여긴 또 뭐야 매니저먼트 방이 이렇게 많아요 또 뭐 또 위에 올라가면 또 어딨어 게임 만드는데 게임 인텔리전트 랩 스튜디오 파워레인저스 스튜디오 다이아몬 마스터스 디지... 아 디지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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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스 아 이 게임 스튜디오가 여기 있는 거예요? 네 올라가봐도 돼요? 아 여기 개봉이 안되... 어 개발실이구나 아 개발 세발 개발실 이런 데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디렉터 이재훈 아 여기도 있고 아 여기 가면 안되겠다 모바일 좀 살짝만 보냈어요 아 살짝만? 어 야 이거 지금 게임을 개발하고 계시는구나 와 파워레인저 대쉬 아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파워레인저 대쉬 디지털 아 왜요 여기 또 아 여기가 이제 집합 파는 데구나 어 딱 이제 말 안들면 대표님 불러서 어 아이언샷으로 후리는 데구나 아 필요하지 회사는 어 요즘에 오 야 이게 또 이렇게 집합 장소까지 딱 있고 야 완벽하네 무브엔터 완벽하네 어 야 여러분들 진짜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이런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내려가면 되죠 다시 나 근데 왜 올라온거야 여기 회사 홍보하러? 야 예 어쨌든 뭐 좋은겁니다 빌리언을 홍보하러 아 있어 보이게 아 우리 우리 엄청난 방송이에요 엘리베이터 타면 끊기고 그러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도 있어 건물에 와 엄청나네 타자마자 끊긴다고? 아니야 우리 LTE를 무시하지마 지하 1층이죠 아 안 끊겼어 안 끊겼어 오 야 대단하네 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나 여기 계약해주면 안되나? 와 나 그런거 한번 하면 안되나 재밌게 아이 상황극인데 남들이 도와줘야 되니까 안될거 같아 내가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대표님 오셨습니까? 어 그래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 어 한번만 해줘요 어 상황극 한번만 해줘요 좋았어 나 문 열고 들어올테니까 어 어 누구야? 어 어 깜짝이야 뭐야 어 됐어 됐어 보자고